네, 온 곳은 귀 청소방이에요. 귀 파주는 곳. 방비행에서 연예인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귀 파고 하는 데 있잖아요. 영상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나우스에는 이발소에서 귀도 파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. 그래서 영상들만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파는 거 보면은요. 안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막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귀 청소를 해. 약품 같은 것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으면은 뭐 또 발라주시나 봐요. 이렇게 귀 청소하는 데입니다. 이렇게 불도 켜놓으시고 손님이 엄청 많으세요. 이렇게 보셔도 손님이 많아요. 굳이 집에서 귀 파줘라.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귀 파는 데 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distinguish. ят 되고요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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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んにちは These are